야 이런거 와주면 또 써줘야 되는거 아니냐? 아 또 아씨 이거 R&M 오! R&M 서로 돌아가면서 어색한 멤버 이름이 얘기하네 어색한 멤버? 뭐 그나마 그나마 네 근데 아까 이렇게 왜 봐요 아 그리로 와요 귀여워 근데 몸 닮긴 했어요 근데 아 왜 그래요 진짜 입이 좀 크긴 한데 이야 진짜 귀여워 닮았는데요? 입술이에요? 귀여워 나와의 치밀도 99% 근데 1%의 미묘한 감정 약간 좀 뭐 어쩌라는 거예요? 둘 사이의 이야기니까 제 3장의 이야기 그걸 얘기해줄 수 있어요? 아니 되게 저랑 레몬스는 뭔가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하긴 한데 약간 미묘한 그런 약간 어색함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거는 저도 있어요 주그랑이요 그러니까 레몬이랑 아아 그쵸 눈들이 더 심한 것 같아 리더랑 그런 것 같아 나도 있어 그게 왜그러냐면 뭐야 남준이랑은 남준이랑은 저 없어요? 나 없어 그게 왜그러냐면 리더로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 1%는 약간 리더와의 그런 존중 그 벽이 없으면 사실 리더가 리더가 존중을 해줘서 리더가 아니거든요 나는 되게 랩몬스터구가 랩몬스터구는 뭡니까? 진짜 남준이가 아니라 김남 남준이 랩몬스터구는 뭐예요? 남준이랑 되게 진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형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를 넣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랩몬이 형하고 호비 형이 또 우정을 한 번 아 그러네 난 이 둘은 어색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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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잠깐 들어가요 아니 난 형들이 어색해 할 것 같은 한 적 없고 아니 난 아무 생각해요 그냥 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형 빨리 손잡아요 둘이 전혀 안 어색해요 나는 아니 맨날 아니 잠깐만 제가 맨날 여가 시간에 오빠 우리도 맥주 한잔 하자 했는데 호비가 오 그래 이러고 절대 연락 아니 아니 근데 오빠야 시즌 1 때 사전 인터뷰 때 뭔가 내가 만약에 여행을 같이 가면 아 두 분의 호비만 남준이라고 맞아 맞아 그리고 내가 하와이 가고 싶다 했어 멋있다 지금 애들끼리 랩 시작 저는 그냥 같이 웃기라고 가고 싶어 어? 야 오늘 오늘 1우네요 드림컴투루? 오 야 난 좋아요 저도 좋아요 나는 평소에 제가 맥주 한잔 하자고 한 열 번 말한 것 같아요 야 진짜 하자 이번에 야 이번 기회 하나 방송이니깐 하는거야 방송이니깐 하는거야 아 진짜 너가 솔직히 말해서 팀 곳곳 내에서 내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네 리더 역할도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이야 아 진짜로 난 대외적인거고 너랑 또 이렇게 거르니까 좀 약간 좋아 내가 맥주 먹자고 하니까 왜 자꾸 빼 맥주? 어 아니 아니야 아 그리고 진영이 자꾸 야 적극적으로 다가와줘 야 내 음악적인 이런 슬럼프가 왔을 때 항상 너를 찾았었고 내가 잘못했네 포비한테 맥주 한잔 하자고 할게 아니라 태포민트 한잔 하자고 그랬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차? 어 너 태포민트 좋아하잖아 절대 이해보내 한 태포민트 오면서 야 고맙다 나도 진짜 어색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맞지? 자 우리 손잡아서 그럴까? 아니야 이건 아닌거 같아 여러가지 그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악의 그림인거 같아 차라리 업자 내가 업을게 아 진짜 자 각오 한가지 각오 각오 둘 셋 우리 무적 영화대 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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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운명이지 이런거는 다 운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는 잠의 문제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냉정하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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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같이 가? 나중에 나 누구랑 자른 상관없어 여기 올라왔어? 나 들어오잖아 나는 누굴 끌어안거자일지 난 내가 근데 나름 잘 때 남준이가 매너가 되게 좋아 아 누구랑 쓸까 난 모르겠 다음으로 얘들아 어? 뭘 믿어 여기는 믿고 자신 먹어 제발 만나지 말자 어 형 만나지 말자 형 제발 한번 다시 보지 말자 보지 말자 아 보지 말자 아 보지 말자 아무것도 안 보고싶다 어 재밌는 여행이 되겠어 쌩 아 아 무신로 쌩얼도 잘생기 때문에 야 혹시 여덟 다시 있는 사람 있냐? 여덟 다시 야 뽑아 하 설마 설마? 와 진짜 너 설마 진짜 와 대박 하하하하 설마 이거 참고 안 돼 하이파이브 해 하이파이브 해 오케이 오케이 어 레몬이 레몬이한테 보았던게 레몬이랑 저랑 좋아하는 디자인의 인형이 발매가 되었어요 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씩 인형을 싹 아 이게 설명할 때 이게 사실 품절이 돼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했어요 네 이제 구하는 김에 어? 호비도 이거 좋아하는데 호비도 하나 더 사야겠다 라고 해서 샀어요 그래서 호빈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호바 나 그거 이제 얘가 좋아할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호바 야 그거 하나 더 샀다 어 이랬는데 호빈가 뭐라고 했었지 어 어 나도 하나 더 샀는데 야 저도 네모니를 위해서 우리 형이 진정으로 산 거예요 야 호바 이거 키가 맞냐 이거? 체형 냄새 나지 않아 아니 전혀 안 나와 이상하네 이게 약간 연고 같아 좀 닦고 있어 응 클렌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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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로 김경? 호라카 클렌징성 밖에 안 뜨는데 야 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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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 맞아 어 치안 맞아 아 치안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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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줘 여기 땡겨봐 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 왜 안 빠지지? 장난치냐 뭐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어 여기도 열어줘 빼라고 니가 저 졸면 안 돼요? 그럼 야 우리 그럴까면 진짜 남준이 와라 내 옆에 우리 뭘로 보냐 일단 태양이랑 남준이 가자 나도 남준이 이거 해 오케이 네 궁금심해 아 내가 더 당황 왜 왜 참 네비가 지금 우회전이야? 일단 주 가봐 우회전 우회전인 것 같아 왜 왜 왜 왜 아니요 우회전인 것 같아 여기서 우회장 아 우회장의 온알못 길알못 손이 날아줘 오케이 아 부드러워 남준 부드러워 걸어와 해서 돌아주고요 남준 남준 어우 옆에 차 너무 귀엽죠? 네 아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말타 말타 형 지갑 하나 살까? 이렇게 빨리? 아우 마우타 마우타 귀여워 호비한테 하나 선물해볼까? 호비한테 선물하려고 호비 형이야? 응 호비가 맨날 종이에다가 둥가방 갖고 다니길래 멋있다 형 고생이 참 둥가하려는다고 호비야 일로와 왜 멋있다 내가 우리 우정을 위한 선물 하나 샀어 뭐야 뭐야 감독이야 갑자기 뭐야 뭐야 봐봐 지금 열어봐 지금 열어야 될 거야 오케이 미리 왔어 미리 왔어 아우 나 이거 살라 했었는데 진짜 돈가방 브로 돈가방 브로 반응 브로 이런 거 야 우리 홉 총무가 이 종이 훔쳐에다가 야 진짜 필요했어 정말 안쓰럽게 돈을 들고 다니길래 와 진짜 남준아 이거 진짜 필요했어 오케이 좀 편해? 완전 편해 미쳤어 네 강하러 갑니다 이런 거는 우주왕 브로 오케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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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만족 브로 남준이 여기 있지 야 데려 봐 이렇게 총무 할때 이거 가방 안 써 짠병 형님업 다 어 여기 해줄게 회 Parad uh 왜 이렇게 회개 가방 안 써 다음 질문 나에게 named 가장 큰 영향을 준 멤버가 있다면요? 그.. 있었던 멤버가 이제.. 슈가 photon이랑 RM 친구였으니까 제 랩 시작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도움을 준 그리고 도움이 된 멤버 중 2명이 돼서 음악을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 준 친구들이니까 친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딱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그게 있었어요. 항상 좀 의견 표출할 때도 항상 후반에 하고. 왜냐하면 하도 얘기를 나랑 윤기 형이랑 막 항상 얘기하니까 사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거든요. 나는 경청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뭘 갖다가 말하는 건 쉬워. 그걸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혼자서 보면 이제 가장 센캐가 이제 약간 실릉캐예요. 물론 실릉캐는 아니지만 항상 끝까지 말을 듣고 있어요. 존재감을 숨기고. 만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쓱 나간 다음에 갑자기 초정버스로 돌아오거든요. 약간 보랍게 됐지. 이런 애들 있죠. 말을 절대 안 해 그냥. 만화에서도 그래요. 그냥 웃고 있는 애들이 제일 무서운 거 같아요. 그리고 말을 절대 안 해. 눈 뜨면 빨간색이잖아요. 쩜쩜쩜쩜. 아무튼 재욱은 항상. 저는 감사해요. 인사부터. 뭐야. 저기 버스킹에서 들었어. 혼자 했다며. 같이 있었어? 너도? 너도 같이 있었어. 진이 형이랑 같이 구경해주고. 아 진짜? 영상 같이 찍어줬지. 갑자기 버스킹 했어 근데? 아니 이게 뭐 장비나 이런 것도 막 펴는 거 아니야? 보자. 자기는 막 망했다고 망했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자꾸 부르는 거야? 지금 자기가 막 취해가지고 잘 못했다고 막 하더라고. 근데 그림이 되게 좋았어요. 멋있다. 아니 근데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현장 분위기가. 멋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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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림이 되게 좋았어요. 멋있다. 아니 근데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현장 분위기가. 멋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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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냥 하고 그래. 얘기해. 그런 거. 아 벌써 틀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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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자유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아 아프다. 아 미안하다. 잘 생긴 얼굴이 지금. 자. 며칠이냐? 2013년 3월 13일 12일이. 미안하다. 화요일에 로그인데. 헉. 레츠고! 2013년 11월 16일. 제이홉. 아 랩몬. 야 너도 예스. 예쁘게 나오다 말로만 됐잖아 나도 이거 한다 저도 안했어요 짱 신기한데? 손을 내지 마 왜? 손을 내고 있는디 손을 내지 마 라이브에서 라이브 우리 사랑 모두 좋아 에브리띠 에브리띠 제발 좀 꺼져 어? 휴대전화 라이브 잘 몰라 멘대나 왜냐는 마냥 러시아 언니 죽어 오늘 혼자서는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게 노래 시키면 안 되겠네요 아이씨 아이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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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 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 좋아 Felt so nice, Felt so good 참자가이 좋다고 야, 뮤직비디오 멋있게 즐거우세요 팀을 진짜 많이 즐거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부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냐아냐 되게 멋있었어 딱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되는 형태로 되게 멋있게 나왔다 진심으로 고맙다 아아 야 가볼까 땡큐 Thank you Thank you guy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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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Oh n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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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no Oh no Oh no Oh n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포 브롬, 아미를 향한 사랑한 페이스 왜 저러냐 진짜 오늘? 와우! 아 빙나면 빡빡이네 어? 아름서리